Find Your Treasure! 안녕하세요, 트레저입니다. 트레저가 SBS 슈퍼 콘서트 슈퍼 온택트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는 데이 4 슈퍼 온택트의 마지막 날인 10월 18일 일요일에 여러분을 차장합니다. 저희 트레저가 이렇게 큰 무대에서 팬분들을 만나는 건 처음인데요. 그래서 더 더 더 엄청난 각오로 슈퍼 온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. 그쵸? 네, 맞습니다. 저희의 이 뜨거운 열정 정말 엄청난데 이걸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. 그럼 저희의 열정과 각오를 조금만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요? 오케이. 자, 그러면 첫 번째. 끓어 넘치는 트레저의 뜨거운 열정! 하나, 둘, 셋! 으아아악! 오케이, 오케이, 좋아. 좋아. 한 번 더. 한 번 더, 한 번 더. 자, 그리고 무대를 다 부숴버리겠다는 트레저의 패기! 하나, 둘, 셋! 으아아악! 오케이, 오케이. 좋아. 이 흐름을 타서 마지막으로 저희 트레저가 준비하고 있는 무대! 5, 6, 7, 8! 마음을 열어줘! 그리고 팬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도 준비되어 있는데요. 팬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게 하는 슈퍼 프로젝트는 바로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! 네! 팬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. 우리의 트레저의 모습을 봐주시겠어요? 같이 즐기시겠어요! 그럼 우리 10월 18일 일요일에 SBS 슈퍼 콘서트 슈퍼 콘서트에서 만나요! 둘, 셋! 안녕! 안녕!